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트만 간디는 나는 하느님을 믿지만 교연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간디가 그런 말을 할 때 그가 믿는다는 하느님도 우리가 믿는 하느님과는 다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마음으로 만든 우상신이나 혹은 범신론적인 의미에서 신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의 이 말은 일부 기도 교인들에게까지 교회의 부조리를 예리하게 비판하는 명언이냐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과 교회를 나누어 놓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지만 교회는 순전히 사람의 산물이며 교회의 제도는 목사들이 교권을 세우기 위해 만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한 개인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뒤틀린 선입관이요 너무나 삐딱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느님과 동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인 구속사를 논할 때 교회는 그야말로 다른 거로서 대체할 길이 없는 유일무이하고도 필요불각이란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곳곳에서 이 사실을 증언해 주는데 오늘 본문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수하기 위해 꼭 깨달아야 할 바른 교회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교회로 말미야마라는 말과 교회 안에서 라는 말을 통해 교회가 하느님과 그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하느님께서 교회를 그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하시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에 이 말씀을 통해 지상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지키고 발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주된 기능은 구도가 아니라 선지하와 사도를 통해 재래진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소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오리 마라그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느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개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어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소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느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소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부터 마무리 창조하신 하느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은 복음의 개시가 하느님께로부터 발신되어서 우리가 개인신자에게 수신되기까지의 전달 과정에 대해 아주 요긴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에베 소설을 그리소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즉 로마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썼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귀신 하느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간단히 말해서 하느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직을 가리킵니다 그 사도직은 바울이 개시를 통해 그리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기록해 보냈던 바울 서신들이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바로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역으로 나타내신 것이 곧 하느님께도 출발될 말씀 개시가 사람 쪽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개시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직 성령의 가마감동받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구약과 역시 똑같은 성령의 가마감동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신약만이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뜻과 교획을 개시해 주신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을 반론은 여지없이 명백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지는 대로 오직 이 신구에 기록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리스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하느님의 양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은혜 덕분에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연금상태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 복음 속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과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속에 감수해졌던 비밀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에베 소설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맥에 이어서 약간 특이한 말씀이 따라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군세들에게 하느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며니 곧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때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활련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조금 전까지 자신의 사도 직분과 그에 따른 복음 선포 사명을 말하고 있던 바울이 여기서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미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선제와 사도리를 기록한 성경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의 구속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교회 운동의 핵심이 바로 케리그마 운동 즉 설교를 통한 복음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그냥 은혜 받았다는 개인이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몸 된 이 거루한 교회 강단을 통해 공적으로 권위 있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을 이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면은 아주 의외의 말씀으로 덧붙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미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천사와 영물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천사들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고 있으며 선한 천사뿐 아니라 악한 천사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택자에게 알려진 하느님의 구원 개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천사들이 하느님의 개시를 사람에게 전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느님의 개시를 알려주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교회의 강단에서 선지자와 사두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조차 그 설교를 통해 하느님의 구속사의 지혜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복음은 그 얼마나 중요하고도 군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개시론이란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알 수 있게 해주는가를 다루는 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에 관한 신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하느님의 자기 개시의 최고 정점은 곧 예수 그리스의 화육강세이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를 주제로 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경은 오신 그리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구약과 오신 그리스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신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문화된 개시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지만 우리 기독신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자신의 구세제로 영접하게 되며 그 외에도 하느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개시해주시는 진리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된 기능은 바로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 즉 예수 구원의 무한한 은혜와 창주 하느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즉 구속사의 오묘한 경륜을 선포하는 데에 있습니다 실로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안전병기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나세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최고의 자선으로 보유하면서 전도와 성교를 통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판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가족의 교회는 무슨 절간처럼 돌을 닦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강단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진리를 듣고 아멘으로 화덮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을 수련하는 명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설교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를 그 길로 믿고 따르면서 그 생명 안에 약속된 영생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은 천사들조차 듣고 싶어하는 실로 기쁘고 귀한 소식임을 깨닫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상속자가 되고 또한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느님의 신비한 구속사의 진리를 땅끝까지 함께 전파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14절 이하 19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근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느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바른 복음을 에베소 교회가 보유하게 될 때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누르게 될 영적 은혜와 내적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강한 감동을 통해 하느님의 영원성과 자동성과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된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이전에는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으로만 가득 차있던 인생이 이제는 절대주권자의 영광의 풍성함에 힘입어 모든 마귀의 시험과 방해를 능력히 이겨낼 수 있는 강근한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생의 체험을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그리스오께서 마음에 계시는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의 내지를 통해 그리스오와 매사에 동행하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참된 신자들이 함께 모일 때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성도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중심으로 성화의 진보를 계속하는 가운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오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을 정도로 높고도 깊은 예수님 사랑을 나이리 갈수록 더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각 성도에게도 충만하게 되는 성화의 완성 곧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오의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근하기를 원하느라 아멘 여기 보면 우선 성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됩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일한 성도의 기도와 계획을 축복해 주시는 성부와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1절은 바로 그 성부와 하느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오의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돌려질 것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오의 예수 안에서 성부와 하느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성자께서 친히 화유 강사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바로 그런 그리스오의 예수와 교회가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로 보나 의미로 보나 이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오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 성부와 하느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말은 곧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이 돌리자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회를 높여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와 아예 나란히 놓았으니 이 얼마나 교회를 격상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참대인 신자는 교회를 이처럼 성경이 선포하며 보정해 주고 있는 바로 그 위치에 두고 귀중이 여기며 높이 볼 줄 알아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자께서 성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이 오직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다른 어느 대학생 기독신자와 열띤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기독신자는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생은 물론 경영교회 대학부는 아니었는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교인들의 여러가지 영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보기에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그처럼 정반대의 교회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진 절대주권자로 믿는 개혁주의 기독신자와 그처럼 실존하시는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저 모든 신은 궁극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범신론에 빠진 종교인은 교회에 대한 자세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영어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 신자와 교회 출석을 그저 인생의 액세서리 중에 하늘을 여기는 교인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그런 극단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대 교회 안에 그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절개 또 공짜 떡을 얻어먹겠다고 예수님 찾는 무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처럼 다고다고 하는 비만증 거머리 교인들만 모인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어림도 없고 오직 하느님 얼굴에 먹칠만 더하게 될 뿐입니다 오로지 중성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는 참된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만이 그루간 공동체로서의 화평과 질서를 나타내면서 진정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근해지는 능격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스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하늘로 똘똘 뭉치는 신자들만이 철도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더욱 굳어지는 가운데 각자 자기 십자를 지고 그리스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 목적을 제대로 찾고 그것만 위해 쓰임받을 때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와 동격의 위치 그리스와 함께 왕로를 하는 제사장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람을 섬기려는 교회는 사람과 같은 수준 아니 사람보다 더 밑으로 뜨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면서 각자 그리스의 지체로 봉사 충성하는 가운데 이 교회 전체를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감으로써 진정 온 세상과 만민 앞에서 함께 하늘및 성호를 높이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에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라는 제목의 책이 몇 주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있던 저는 우연히 서점에 들었다가 그 책을 접하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책을 찾지는 않았고 그저 첫 페이지에 나오는 소제목들만 대충 훑어보았는데 짐작했던 대로 교회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교회라도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는 단체가 본질적으로 참된 신앙생활의 방해물이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가 교권을 행사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즉시 내가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신 사람은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교회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라고 아주 강력한 1인칭 소유격을 사용하시면서 교회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 신부라고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따위의 망언을 그것도 명색의 장로라는 사람이 감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건전한 비평을 한 책이라면 제목도 당연히 교회가 살아야 예수가 산다라고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오늘 현대 교회 내에 만년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교회 간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치장하기 위한 무슨 장식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여호와의 성호를 두신 임저 유일한 장소로서 교회를 성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사의 사익을 보조하기 위한 무슨 수종자처럼 쓰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지상교회를 세계사회의 중심에 굳게 서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는 주역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이처럼 바른 교회관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또 그대로 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신자들입니다 이 경양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무이한 규범인 줄 알고 믿는 가운데 그 하느님의 말씀만 정확하고도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잡다한 소리나 개인의 주장이 비비고 들어올 틈이 아예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경양교회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성화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만 돌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대접을 받기만 하려는 교회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교회는 그야말로 설 자리를 찾을 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들이 이런 경양교회를 그 얼마나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지는 이번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희년맞이 비전의 헌금을 작정하는 중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전까지만 해도 약 1억 1,300만 원의 월정 헌금이 작정됨으로써 목표의 93.5%를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헌당 헌금과 보리떼 헌금 등 수차례 생애 최고의 헌금과 생애 전부의 헌금까지 바친 성도들이지만 이번에도 그야말로 열두 바구니에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모으는 마음으로 문자 그대로 온 힘을 다 짜내서 12조와 13조에 해당되는 헌금까지 작정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실로 다윗이 성전건축을 위한 헌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바친 것을 두고 하늘 앞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일까 모든 것이 죽교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들었을 뿐이니다라고 뜨거운 감사와 큰 영광을 돌렸던 것이 바로 지금의 저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경양인들이야말로 내 주의 나라와 죽여신 성전과 피열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는 찬송을 그 언제나 진심으로 그 어떤 다른 교회의 견절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영웅부터 만모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절대주권자 하느님께서는 오직 교회로 말미암하 보금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며 오직 교회 안에서 모든 영광을 다 거두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잃은 특권과 사명을 함께 기쁘게 나누고 더욱 충성되이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